대구의 교통통제 영향권 대구의 교통통제와 소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4월 7일 마라톤 당일을 차 없는 날로 운영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봉참을 유도하고 교통대책본부 운영과 불법주정차 단속 시내버스 우회 등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교통통제 구간은 중구 수성구 봉구 일원의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동촌로 등 선수들이 달리는 진행방향 구간이 시간대별로 통제됩니다. 출발지인 대구 스타디움 일대는 새벽 5시부터 마라톤 코스 구간은 7시 30분부터 각각 시차를 두고 통제되며 후미 그룹이 지나가면 통제를 해제해 오후 2시경 모든 교통통제가 해제됩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봄철 팔공산 순환도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화사 방면 주요 노선을 증외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3월 30일과 31일 4월 6일에 급행 1번 노선을 2대 증차해 동대구역에서 동화사 구간을 집중적으로 왕복 운행합니다. 현재 팔공산에는 총 7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동화사 방면에는 2개 노선, 박바위 방면 1개 노선, 파괴사 방면 2개 노선과 2개의 맞춤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낙객이 증가하는 3월에서 11월에 토요일과 휴일에 맞춤 노선으로 802번, 803번 노선을 운행해 팔공산 방문객이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